공룡메카드 다음이야기! 아빠 미화야! 어? 그렇게 아빠를 좋아하던 티라라가 무슨일이지? 다이니스한테 무슨짓을 한거죠? 지금 당장 원래대로 돌려놔요! 티라라랑 똑같은 말을 하는군요. 얘들아! 조금만 참아! 내가 구해줄게! 가라! 메카드! 공룡메카드 다음이야기! 개조공룡의 탄생! 기대하라고! 개조공룡의 탄생! rag자! 막상과 다시 담 подар지! 이제는 더 잠잠! 그걸 이제 그리워지기! 이 일을 이 여기를 뺏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